안녕하세요 농사도 정부대입니다. 오늘이 24년도 6월 7일입니다. 제가 5월달에 오이 모종을 심어서 10월 말까지 따는 방법을 알려드릴께요. 기본적으로 오이 한폭이 100개에서 120개입니다. 오이는 보통 모종을 심으시면 6월달, 7월달, 특히 8월달 가면 입이 다 누려지거든요. 빠르게 누려지는 건 6월달에 누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오이 10개도 수확 못합니다. 제 유튜브를 끝까지 보시면 오이는 적게는 30개에서 많게는 100개도 딸 수 있습니다. 저처럼 원줄기하고 아들줄기가 잘 갈 수 있도록 요.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미끄럼만 많으면 아들줄기는 무조건 캐야됩니다. 지금은 미끄럼면 이렇게 힘드니까 우끄럼면 되거든요. 우끄럼면 유박주면 됩니다. 그리고 오이 입을 누렇게 되는 것을 줄이려고 하면 지혈을 낳아야 합니다. 여름 되면 나중에 33, 34, 35, 36, 37, 38 많게는 40도 금방까지 올라가요. 그럼 지혈이 엄청나게 높아요. 지혈이 높으면 오이 뿌리는 천거성 작물이거든요. 얕을 천자에 뿌리근자거든요. 뿌리가 얕게 자랍니다. 그러니까 여름에 덥을 때 되면 지혈이 높아져 버렸으면 금세 오이 입들이 누래집니다. 그러면 오이수확이 끝나버리는 거죠. 지혈을 낮추려고 하면 제가 잘 보시면 저는 멀치는 않아요. 풀을 제가 저번에 풀을 키운다고 물 줬죠. 풀을 키운 이유는 토양유실이 되지만요. 비가 마요면 두둑이 토양유실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이 토양에 있는 유기질도 유실되고요. 그 다음에 지혈도 낮춰주고요. 1석 4조까지 있어요. 1석 5조까지 됩니다. 첫 번째 토양유실 되는 거 예방하죠. 유기질 좋은 퇴비 성분 유실된 거 예방하죠. 지혈을 낮춰주죠. 풀이 이거는 또 좋은 퇴비 역할을 합니다. 풀을 또 깎아가 여주면 당분 또 올라가요. 또 통기성도 좋아지고요. 좋은 미생물이 자라는 도움을 줍니다. 풀이. 풀을 깎아가 여기로 다 있거든요. 집을 덮어놨죠. 집을 덮어놓으면 또 지혈이 낮아집니다. 그래서 수분 유지도 꾸준하게 관리가 잘 되고요. 농사는 과학입니다. 과학. 혹시 미끄럼이 적게 돼 가신 분들은 유박을 한 열흘에서 보름에 한 번씩 줌 됩니다. 그리고 오잎을 크게 키우면 안됩니다. 오잎이 크게 키우면은 화학 비료를 마주게 되면 오잎이 커집니다. 오잎이 커지면은 더위에 지치는 금방 지칩니다. 오잎을 작게 키우려고 하면은 유박을 주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오이는 물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 5시, 6시, 7시 일찍 주스를 줘요. 왜 일찍 주스 좋으냐면 오이가 해가 떠나 생육활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낮에 더울 때는 생육활동을 덜해요. 더우면은 사람도 쉬잖아요. 작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 오이가 아침에 일찍에 5시 물지만 6시 그 전으로 해가 뜨면은 6시 전에 해 뜹니다. 그러면은 야들이 뿌리들이 생육활동을 해요. 이 뿌리가. 생육활동을 하게 되면은 건강한 뿌리들이 계속 많이 나와요. 건강한 뿌리들이 계속 많이 나오면은 오잎들이 계속 건강해요. 오잎이 계속 새파랗게 있으면은 자동적으로 오이를 수확 많이 할 수 밖에 없어요. 오이를 적게 수확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대부분 텃밭 하신 분들은 오잎이 금방 누려집니다. 금방 누려준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을 아침에 일찍 안 주고 낮에 있죠. 낮에 뜨거울 때 주면 특히 오이물 물을 주실 때 입에 주면 큰일 납니다. 입에 주면은 입이 금세 누려집니다. 녹유병도 발생을 잘하고요. 입에 주면은 약간 고온이 올라가면 흰가루병도 발생을 잘하고요. 그 다음에 응애도 발생을 잘하고요. 다음 주부터는 응애가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응애는 거의 28구도부터 움직이는데 30도 올라가기 시작하자면 31도 32도 되면은 응애는 폭발적으로 발생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특히 물을 입에다 주게 되면은 오잎이 그 다음주 되면 거의 누려지는 밭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제 말이 맞는지는 아직 안보셨어요. 다음주 말고 그 다음주 되면 오잎이 폭발적으로 누려집니다. 제 유튜브를 보신 분은 제 딸을 아시면은 오이물을 주실때 뿌리부분 해주시고요. 입에 절대 닿으면 안됩니다. 주다가 조금 닿으면 괜찮아요. 어쩔수 없어요. 근데 최대한 뿌리부분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오이물 주는 시간대는 아침 일찍 낮으면 다섯시 주면 좋고요. 늦어도 일곱시까지 주면 최고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뿌리들이 활착을 엄청나게 많이 하기 때문에 뿌리가 엄청나게 튼튼하면은 여름에 더위에 이겨낼 수 있어요. 7월달 되면은 엄청나게 더워요. 8월달 되면 더 덥고요. 그러면 그 더울때 그때는 뿌리 활착을 못해요. 이미 이미 거의 6월달 있죠. 6월달에 이 좋은 뿌리 활착을 최대한 마시기를 하면은 최대한 마시기 해야되요. 최대한 마시기 해야되요. 이 야가 입이 더울때도 덜 누래지고 오이를 많이 달아줍니다. 입이 안 누르니까 자동적으로 많이 달 수 밖에 없죠. 요즘 같은 데는 일찍 지금 조만간에 이제 특히 노후균, 흰가루, 응애 이런게 발식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농약방 가셔가지고 노후균병하고 응애하고 흰가루병 듣는 농약이 있습니다. 그래도 지금쯤에는 한 열흘 내외 단위로 한 번씩 방제작을 해주면 좋습니다. 나중에는 키가 한 이렇게 한 1m 한 50까지 크면은 그때는 오히려 방제작업을 덜 해도 돼요. 또 텃밭하시면 농약말채는 묻고 싶지 않잖아요. 그렇게만 관리 잘 하셔도 오이는 한 폭이 100개는 쉽겠답니다. 이렇게 원줄기하고 아들줄기 잘 가셔도 좋고요. 그러고 오이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50cm 키가 클 때까지는 밑으로 오이 잘리는거 다 제거해줘야 합니다. 쪼맨할 때 요렇게 엄청나게 작을 때 제거해야 됩니다.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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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작을 때 제거하면 더 좋습니다. 괜히 영양분은 빨아무요. 요걸 제거해 주셔야지 오이가 밑에 좋은 뿌리를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 놓습니다. 많이 만들어 놔야지 7월달에 더위에 이길 수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은 오이는 7월달 8월달 9월달은 거의 오이 안포기에 10월달까지 하면 100개는 그냥 쉽게 따요. 처음부터 오이를 따먹으려고 하면은 오이는 20개 따기도 상당히 힘들어요. 더위에 완전 지쳐 버립니다. 저는 이제 요거 보시면은 요 오이는 이제 수확할거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요거 요거 수확하고 요것도 왜 이렇게 수확합니다. 그리고 오이 입하고 입하고 겹치면 안되요. 만약에 이게 고층 빌딩이라 생각하시면은 오이 입하고 입하고는 거의 안겹치게 착착 올라가야되요. 이게 1층이라 같으면은 입이 한장이 1층, 저 뒤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8층. 나중에 되면 이게 층수가 쭉까지 올라가거든요. 저 2m 50 가까이 되요. 원주기가 가면은 거의 5m도 넘게 가요. 그러니까 20층, 30층, 40층, 50층이 가더라도 계속 최대 안겹치게 해야지 야들이 광합성 작용을 잘해요. 광합성도 잘하지만은 안겹치면은 흰 가루도 적게 걸리고요. 응에도 적게 걸리고 농유도 적게 걸립니다. 왜냐하면 안겹치면 통풍이 잘 돼요. 통풍이 잘 되면은 말 그대로 우리가 햇빛 잘 나고 통풍 잘 되면은 엄마들이 옛날에 빨래 해가지고요. 건조 없잖아요. 마당이 늘어나면 잘 말라요. 그 효과하고 똑같아요. 사람도 우리가 버스를 타는데 다들 앉아가면은 좀 편안하잖아요. 근데 안에 빡빡하게 타잖아요. 그러면 더워요. 장물은 누가 더울 때 에어컨을 못 틀잖아요. 그 사람은 더우면은 에어컨 틀고 가잖아요. 근데 장물을 시원하게 해 주려고 하면 이게 겹치면 안 돼요. 여름에는 어떻게 하든 간에 내가 장물을 시원하게 해 줘야 됩니다. 시원하게 해 주는 방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이를 풀을 켜가지고 지온이 안 뜨겁게 해요. 오이뿌리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게 풀이 이렇게 쫙 자라주면은 지온을 낮춰줍니다. 어떻게 하든 지온을 낮춰야 되고 입 자체는 또 시원하게 해 주는 방법은 안 겹쳐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이 좀 많아요. 이게 참 이거 만드는 것도 쉽진 않아요. 최대한 안 겹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합니다. 결국에는 오이를 건강하게 키우는 거죠. 건강하게 키우면은 자동적으로 오이는 한 폭이에 100개는 시 있겠다 합니다. 제가 보여 드릴게요. 나중에 되면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오이 원줄기가 무조건 튼튼하게 키워야 되거든요. 눈으로 보면은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6월달 7월달 이미 5월달도 바람 불었었고 6월달 7월달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많이 오거든요. 또 8월달이 그렇고 9월달 태풍도 올 수도 있고요. 8월달 태풍 올 수도 있고 7월달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원줄기가 막 흔들리면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이 원줄기가 많이 흔들리고 하면은 원줄기가 골병이 들어요. 골병이 들으면은 입이 또 빨리 누려집니다. 제가 보시면은 끈을 얼마나 많이 묶어놨냐면 상상을 초월하게 묶어놨습니다. 요 키가 오이 키가 50cm가 안되거든요. 제가 끈을 몇 개 묶어 한번 보여드릴게요. 10cm도 안되게 묶어놨어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에요. 10cm도 안되는데 묶어놨을 푹 해봐야 이게 마디마디마다 다 묶어놨어요. 마디마디마다 그래야지 이 둘개가 튼튼해지죠. 이 마디가 길게 키우면 안돼요. 길게 키울수록 손해입니다. 길게 키우면은 사람으로만 하면은 고기를 먹고 뚱뚱해지고 나중에 되면은 고혈압 합병증이 오고 당뇨 오고 다 옵니다. 그러면 빨리 노화가 돼요. 짧게 키워야 돼요. 짧게 키우는 방법은 결국에는 화학비를 많이 쓰면 안돼요. 화학비를 많이 쓰게 되면은 자꾸 뭐 화학비는 종류가 엄청나게 많아요. 맞으면은 슥슥 큽니다. 키우면은 금세금세 커요. 오이도 체면에 쑥슥 많이 달려요. 그럼 나중에 되면은 그이 오이가 치를 따지면 입이 누르미로 엄청나게 많이 생겨요. 그러면 오이 수확이 끝납니다. 아무리 많이 따도 20개 따기는 힘들어요. 마디를 짧게 키워야 됩니다. 마디마디가 짧아야 됩니다. 초보자분들은 내 오이가 입도 크고 숭숭 자르면 기분이 좋아요. 근데 결국에는 그게 사람으로 하면 비대되는거에요. 비대. 잘 먹어가지고 비대돼가지고 빨리 큽니다. 빨리 뚱뚱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오히려 7월달에 덮어가지고 오이는 자기가 지쳐가지고 입도 빨리 누래지고 수확은 거의 끝나버립니다. 제가 오늘 오이 한폭에 한 100개 수확하는 방법 여러가지 말씀해 드렸습니다. 지온을 낮춰야된다. 지온을 낮춰야되고요. 지온을 낮춰야되고요. 풀을 키워가지고요. 풀을 키워가지고요. 풀을 깎아줍니다. 깎아게 덮어주요. 집 비싸면 집 덮어주면 좋고요. 또 지온을 낮춰야라고 하면 아침에 일찍 물을 줘가지고 이 뿌리들이 건강한 뿌리들이 계속 화창을 마시게 되고요. 그리고 원줄기를 튼튼하게 해주려고 하면 끈을 많이 묶어야 되고요. 태풍이 불 때도 야들이 안 흔들여야 되고요. 그 다음 화학비를 주기면 이게 마디가 길어지고 입이 커지기 때문에 더위에 지쳐버립니다. 그런것 좀 신경써주고요. 유박주면 좋고요. 그리고 내가 밑거름을 많이 여신 분들은 아들순을 자르지 마세요. 아들순을 잘라보면 TR류이 안맞아요. TR류 하면 모른 분이 많으신데 아들순을 잘라보면 내가 뿌리를 많이 확산시게 놨는데 아들순을 자른 순간부터 해가지고 그 좋은 뿌리들이 일을 안해요. 멈춰버립니다. 그래서 아들순이 힘차게 나오면 아들순이 계속 키워나가면 오이가 더 건강하게 자랍니다. 그러면 오이 한 포기 뱉겠다는 것은 씻겠다는 것은 가을까지 충분히 뱉겠답니다. 제 유튜브를 계속 보신 분들은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 달아주셔도 되고요. 끝까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은 깜짝 놀랍니다. 오이가 나중 되면은 제가 이렇게 해놨죠. 이 전체가 오입이 꽉 찹니다. 거의 그림 같아요. 환상적으로 오입이 착착착착착 계단해지죠. 빌딩 짓듯이 쫙 계단계단계단하고 오입이 쫙 있습니다. 여름에 날씨가 더워도 다른 오입이 좀 더우면 호박잎도 쳐지거든요. 제 것 같은 경우는 오후에 한 3, 4시대가 오면 오입이 안 쳐져 있어요. 빠당빠당 썩어져 있어요. 그러면은 오이가 그만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죠. 오늘은 제가 오이 한 포기에 5월달에 모두 심어 가지고요. 10월달까지 100개 이상 따는 방법 많이 들었어요. 제 같은 경우는 몇 포기 되든 하나 둘 셋 개 4개 졸라 죽 있거든요. 있는데 포기마다 기본적으로 100개 이상 다 따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하고 같이 키우신 분들은 만약에 오이가 한 50cm 키가 컸으면 요건 제거하지 마시고 50cm 때부터 오이를 키워 가지고 수확을 하면 됩니다. 혹시 오이가 지금 누룩해가 죽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장가면 오이 모종 팔아요. 지금 이라고 심으면 됩니다. 근데 시장가면 오이 모종이 마음에 안 들면 저도 사실은 오이를 사실 모종 사 가지고 마음에 안 들어 가지고 이게 모종을 사는데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안 크더라고요. 진짜 안 커 가지고 제가 오이 씨앗을 여기에 뿌렸어요. 사실은 요거는 씨앗을 뿌려 가지고 지금 제가 언제 뿌리냐면 5월 말에 뿌렸습니다.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 못해서 뿌려 가지고 이것도 키울 겁니다. 혹시 지금도 오이 씨앗을 뿌려도 됩니다. 오이 씨앗을 뿌려 가지고 키우면 충분히 거의 7월 달부터 수확할 수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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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